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직업상담사요 노동관계법규 강의를 맡게 된 이정직 노무사라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뭐 바로 진도를 나갈 건 아니고 우리 오리엔테이션 먼저 간단하게 하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때 해야 될 얘기는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시험 과목에 대한 얘기 그리고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 향후 진로에 대한 얘기 이렇게 좀 나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험 과목 노동관계법규들인데 노동법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노동관계법규라고 칭하기도 하죠 근데 노동관계법규가 상당히 과목이 많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세보면 노동법이라고 있습니다 노동법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헌법 32조 헌법 33조 위주로 문제를 내는 파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범주를 차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보통 여기서 한 세 문제에서 네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리고 근로기준법이 이하 나오는 노동관계 법률들의 기초가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를 잘 숙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령자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정책기본법 그 다음에 고용보험법 직업능력개발법 이렇게가 원래 시험과목이었고 직업안정법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원래 시험과목이었었는데 추가적으로 몇 과목이 몇 법령들이 또 들어왔죠 그게 바로 기간재미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이렇게 세 가지가 또 몇 년 전에 추가가 돼서 한참 동안 문제가 안 나왔어요 이 세 과목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나오다가 나오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나오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뭐 이 세 법률에서는 크게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그 수준 자체도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목들은 이 정도고요 과목들이 이 정도인데 굉장히 겁을 먼저 먹는 분들이 있어요 난 법률이라는 거는 아주 나가랑 친숙하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뭐 말도 어렵죠 길어요 법령 자체에서 남녀공용평등위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래 엄청 길어서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요 사실은 일반 민법이라든지 형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 일상생활에 좀 먼 것들이 아니라 뭐 아르바이트는 다 한 번씩 해보셨을 테니까 우리가 이런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서 즉 노동을 제공함에 있어서 수반되는 재반 영역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굉장히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법률들이에요 굉장히 어렵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수긍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일반 다른 법률들의 법규들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봐왔던 것들이니까 이해하기가 쉽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체감적으로 와닿지는 않죠 지금 우리가 본 건 아니니까 다른 과목에 비해서도요 공부하기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 이건 제가 장담하고요 그래서 과목 설명은 이 정도로 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게 문제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뭐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기본적으로요 기본적으로 출제 경향 자체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수준도 그렇고요 문제가 어떤 난이도로 출제가 될 건지도 특정에 조금 어려웠던 해가 있지만 대부분 다 거의 평이하게 출제가 됐고 그리고 기본적 베이스가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무슨 방식이요? 문제은행 방식 즉 문제를 은행에 저장을 해놓고요 거기서 뽑아다 쓰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씩 뽑아다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저장돼 있는 문제는 한정적이죠 저장돼 있는 문제는 한정적이고 거기서 끌어쓰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아무래도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온다고요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구조상 문제은행이라는 출제 방식의 특성상 나왔던 문제가 약간만 바뀌어서 출제가 되거나 혹은 그대로 나오거나 이런 경향들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특히 노동관계 법규에서 그 추세가 또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심해요 문제 그대로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정말 약간만 틀어서 가져온다든지 물론 물론 전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전부 이제 문제은행 방식에서 가져온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물론 신규 처음 보는 문제이거나 아주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다만 그 비율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신규 방식이나 혹은 문제은행 방식에서 출제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나왔던 데서 나오는 문제들이 70에서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거는 정말 이렇게 비틀어서 내는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20, 30% 적게는 10%에서 20%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문제은행에서 그대로 갖다 출제하는 방식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8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80% 정도 그럼요 이 문제은행 방식과 신규 출제 유형 중에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돼요? 여기요? 여기? 10%? 20%? 아니면 7, 80%? 어디에 집중하실 거예요? 문제은행 방식에 집중하셔야 되는 게 상식적이죠 우리는 이 시험이요 만점 받자고 하는 시험 아닙니다 물론 전략적으로 이용을 할 필요는 있겠죠 전략적으로 이용을 할 필요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10% 20%에 집중해서 내가 이거 100점 받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는 대다수의 유형에 집중해서 70%에서 80% 정도 즉 70점이나 80점 정도를 득한다라고 보시는 게 이 노동관계 법률을 핵심 과목 전략 과목으로 끌어오리는 방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분명히 제가 이 보면서 교재를 보면서요 앞으로요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면서 여기는 중요하다 여기는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가 있을 거고요 여기 그냥 한번 읽어보셔요 그냥 넘어가시자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전자가 어디예요? 이거 중요하다 이거 시험에 나왔다 이게 어디예요? 과거 문제은행 방식이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에요 나머지요 그냥 넘어가시라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 뭐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신규 유형일 수 있거나 혹은 정말 어렵게 나와서 한 번 정도만 나왔거나 이런 문제들이겠죠 그렇죠? 이것까지 나는 100점 맞을 거야 여기도 집중해서 공부할 거야 다 할 거야 나는 이렇게 하면요 사실 고득점을 막기도 힘들뿐더러 수험 기간만 길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시험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절대평가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만점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과락을 면하고 내가 노동관계 복귀를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몇 점이다? 70점에서 80점 정도 되실 거라고요 아시겠죠?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 이거 나오면 어떡하지?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부분 이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 위주로 학습을 하시는 게 수험 기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직업 상담사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제가 노동 분야 현업에 좀 있고요 현업에 현재 있고 그리고 과거에 뭐 직업 소개서라든지 이런 데서 근무한 건 아니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련된 업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루트로 나아가실 수 있으시죠 뭐 정말로 이제 직업 소개소에 창업하시거나 아니면 뭐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구성원이 되시거나 직원이 되시거나 혹은 직업 능력 개발하는 훈련 기관에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조금 젊은 층들에게 이상적 루트라고 한다면 학교들 있죠 요새는 이제 이런 취업이나 적성 진로를 찾아주는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교에서 직업 상담이나 이런 직업 관련된 적성검사와 관련된 담당자들을 한 명 두 명씩 두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취업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자리를 찾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각종 유관기관들 고용노동부라든지 고용센터라든지 이런 데서도 취업풀이 있습니다 혹은 이제 나는 이거 공부하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에 도전을 해보겠다 가산점도 있고요 뭐 이 정도이신 것 같아요 근데 뭐 현실적으로 어떠냐라고 한다면 뭐 제가 직업 소개소 관련된 창업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때 이제 병원들 인력이 항상 부족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직업 소개해주는 그런 기관들이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구성원으로 있었어요 근데 괜찮았어요 뭐 나쁘지 않게 뭐 수입적으로도 그렇고 보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이 정도 근데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합격을 하고 이후에 진로를 또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비전이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딱 저 뭐 어떤 특정 자격증처럼 딱 길이 정해져 있는 자격증은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분야에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지금부터 진로를 찾으시되 이제 본격 어쨌든 합격이 목적이니까 합격을 하시고 좀 더 본인의 효과적 진로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시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공부 방법론이에요 어떤 것이 과연 나에게 효과적인 공부 방법일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0%에 집중하자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잠깐만 쉬셨다가요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 한번 나가볼게요 잠깐만 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harness 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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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つ 술과